전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산업계가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행 관련 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행과 관련된 산업 분야 한두 개 아닌데 그 중에서 특히 항공업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지점 고준성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2월부터 코로나 사태를 겪었고요. 미국은 3월부터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면서 항공업계도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감소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절반 이상 정도가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경영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용객 수가 줄기 때문에 항공기 운행도 운항 숫자도 상당히 줄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뉴욕 인천을 하루 2회 매일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3월 중순부터 야간 비행기, 저녁 비행기를 지금 중단하고 현재까지 지금 그런 중단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낮에 한 번만 운행이 되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낮 비행기는 지금 매일 지금 저희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2회 운행을 하셨는데 하나로 줄고 난 이후에는 어떤가요? 승객들이 탑승률이 높아진 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체 지금 자가격리 등이나 동남아 노선에 지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으로 가시는 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지금 많이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언제쯤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우선 자가격리가 풀리면 그때부터는 아마 여행 수요가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한국 가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직 한국 가는 일정들을 미루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도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착들을 시행 중인데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재발행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아시아나가 지금 운항 중인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10월 24일까지 구매하신 유상항공권에 대해서 재발행 수수료를 2회까지 면제드리고 있습니다. 재발행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재발행이라면 손님이 애초에 예약하신 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날짜를 바꾸시거나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어떤 날짜에 티켓팅을 했는데 내가 이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원래는 수수료를 받으셨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저희가 2회까지 2회까지. 2번까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매하시더라도 2번까지 저희가 면제를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예약을 하시고 여행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내년쯤에 한국을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먼 얘기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 없을 경우 지금 우선 티켓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수수료 안 내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티켓값이 조금 저렴해졌나요? 네. 항공권은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이 가격대는 예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저는 혹시나 좀 싸졌으면 지금 사놓고 내년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저희가 이제 단발성격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미리 저희가 공지해서 프로모션이나 특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이용하셔서 좀 싼 가격에 구입하시고 나중에 이제 일정 변경하셔서 가셔도 된다. 수수료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제도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한국에서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발열 체크 이런 검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공항 방역에 굉장히 허술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어떻습니까? 이 방역과 관련한 안전수칙들 꽤 철저하게 마련해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제일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러 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신 안전한 여행에 저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출발 전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방역이나 여러 다수 활동들을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 전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한 웹이나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주시면 특별한 대면 없이 짐만 위탁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탑승 수석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가능하고요. 탑승 시에는 저희가 국제선 뉴욕 노선 뿐만이 아니라 국제선 탑승 전 노선의 발열 체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7.5도 섭시로 이상일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합니다. 게이트 주변은 정기적인 방역작업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탑승 게이트는 저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내에서도 저희가 항공기에 대해서 최소 주 1회 이상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기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인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가열멸균된 청정한 공기를 기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매 2, 3분마다 강제 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승무원들은 비행 시 개인 보호구, 마스크, 위생장갑, 앞치마, 방어감 등등은 의무 작용하고 기내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승객들 그 좌석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세요? 네. 승객은 저희가 그날 예약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6비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좌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떨어져 앉게 되나요? 그럼요. 예약률만 타이트하지 않으면 저희가 최대한 옆의 간격이나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그러면 항공기 내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 위에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게 안전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아시아나항공 계약 대리점에서 한국 도착 시 자가격리 14일 등 주의사항을 지금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또한 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신 고객 대상 전원에게 손세정제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행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께 자가격리 안내와 더불어서 손세정제 선물도 드리고 계시고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공항 셔틀버스 운영하셨잖아요. 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뉴저지에서는 워컬 여행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하나투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출발을 하나요? 한남체인에서 지금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출발해서. 매일매일 있나요? 네. 그럼요. 매일 지금 저희 낮 비행기에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셔틀버스는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료라고. 알겠습니다. 각 운영사 웹사이트에서 거기서 예약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단지 이제 필라델피아는 운영사 측 얘기로는 최소 인원 규정이 있는데 최소 인원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날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하셨더라도 운영사에 확인하시고 셔틀 탑승 장소로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행사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 워커일이요? 네. 워커일 여행사. 워커일 여행사. 필라델피아는? 하나투어로. 하나투어로 연락하셔서 셔틀버스 예약도 하시고 그날 운행하는지 꼭 미리 미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하기 정말 무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공기 내에서 철저한 방역 또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기여도 여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지점 고준성 차장이었습니다.